네 연결상태가 불안정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할게요 네 어디까지 하셨죠? 그런 곳이랍니다 여기가 선생님 인사 하셨죠? 요즘 우리 개인 하루를 볼까요? 벌써요?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게도 안 보여요 왜냐면은 하루 한 명당 좀 길게 길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짧게 짧게 봐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막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요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있나요? 고민이야 뭐 누구나 다 있어요? 저는 꿈을 되게 길게 많이 꿈요 아 새벽에 저는 꿈을 안 꿔요 새벽에 얘기 또 하게 되네요 새벽에 막 전화해가지고 컸다고 자기 그래서 그 사람 얼굴 생각난다고 막 네 그러면은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내를 비춰주세요 배정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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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? 뭐가 잘 안 돼? 왜 안 돼? 와이파이가 끊기신다 네 제가 생각해 안 된다고? 응 할까요?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 개인 데이터가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네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따로 해야 되는 거 같다 아닙니다 그냥 제가 카드 드리면 궁금한 거 생각하시면서 섞으시면 되거든요 네 떨린다 왜 내가 떨리지? 너무 떨려요 보신 적은 있나요? 아니 처음 해보여 처음 해보여 네 처음 해보여 알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네 카드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네 진짜 보니까 카드 종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종류가 국내에서는 거의 6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와 진짜? 네 국내 600개면 해외에 천종류가 되죠 와 와 그리고 여기 선생님께서 또 수강생분들도 가르쳐 주시고 있던데요 아 빨리 올 거야 여보 왜 못잇어 영상으로 섞어주세요 됐다 해요 뭐 뭐 뭐예요? 질문이 뭔데요? 언니가 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다 도대체 잘 궁금하신 질문 저희 이제 다음 곡을 또 바로 나눠